이 포토시프트라는 전시는 어떻게 보면 동시대 현대 사진에서 한국 사진의 위상들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1차적으로 기획이 됐었고요. 아시다시피 이런 코로나라는 상황들 속에서 저희가 코로나라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했던 전시는 아니지만 1차적으로는 이전의 작업들을 가지고 이 현 상황과 동시대 어떤 사진이라는 그 두 가지를 병렬적으로 본다라는 의미에서 포토 플러스 시프트 그러니까 사진과 또 전이라는 이 두 가지 용어가 서로서로 병렬적이기도 하면서 교차되는 이런 어떤 맥락에서 사진을 좀 바라보면 어떨까라는 의도로 기획이 되었습니다. 와우 오 아 어 오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